우리 한경이는 좋아하는 여자였어요? 네, 됐습니다. 한 사람이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? 그거는 답이 딱 한 개다. 상사병. 어떤 일인데? 좋잖아. 여자보다는... 아, 저 기억 안 납니까? 발렌타인데이트 교통사고 날 뻔했더니 괜찮습니까? 네. 아, 그때 교통사고. 오늘 저녁 어때요? 선혁이세요? 명은 없긴 한데. 그럼 갑시다. 행복이 생겨요. 친구가 우리 말썽님도 설득하면 어떡하나요? 잠시만. 잠깐 한 거야. 사랑스럽다. 저기, 저자가 그렇다. 얼굴 좋다. 타고났어. 나네 아냐? 나네 하세요. 정재창 검사님께 정재창 검사님께 정재창 검사님께 정재창 검사님께 정재창 검사님께 아 뭐가 걱정인거지? 아 왜 나한테 말을 하나요? 이게 우연인지 아님 운명인가요? 아하 아하 여기세요 예 네 내 거 어필한 거 있으면 전화해요. 됐습니다. 이제 충분합니다.